고술입니다 노래방이에요 멋있다 이쁘다 무섭게 생겼어 어 나 왜 힐러로 돼있지? 나 고술인데? 역할 변경 역할 변경해도 안되네 자 상대편은 후드들 기수가 누구지? 헤드 저들 보호기사 하나있구나 인실론 우리는 탱커가 있나? 탱커 저 저 기수 해주 해주실분 계세요 어? 어 기수 없나? 졌다 어우 전사님이 기수좀 해주지 탱 어 팡금님이 에이 꼭 내가 팡금으로 오면은 기수들 많더라 어 내가 그래서 팡금으로 안오면은 어 기수없고 참 머피라는 녀석 간다 플로드 자 누구를 때릴까 누구한테 갈까? 고술인데 어 들어가면 난 죽겠지? 너 누구야? 이실론 이 사람이다 보호기사 아 법사는 물인데 이실론 가보자 아케인 아케인 아케인이 뭐지? 절망 불안정한 고통 으아아아악 뭐야 도족 도족 왜 저래? 도족이 패드립을 하고 있어요 왜 저러지? 다시 갔나 다시 갔나 설마 내가 블러드를 일찍 써갖고 나한테 저 패드립을 하는건가? 아니 뭐 일찍 쓴 것도 아닌데 자 호드는 깃발 들었습니다 얼랜스는 자 저는 흥마 맡을게요 하얀님 어서오세요 자 저 기절 자 저 기절 패드 있는데 무시하고 어뢰에 잡았다 잡았다 자 얼라인스에도 깃발 있다 두루급장 두루이드장 잡았고 패드 잡았고 어뢰 어뢰? 저 도족 자꾸 패드립해요 법사님이 깃들었다 법사님 죽기 일보직전 어뢰 저 도족이 세네리우스 서버 망신 다시 키고 있네 어 이 네모 어뢰? 이 자시가 내가 어? 스킬을 다 지워버릴거야 변이 끊었고 투명함 투명함 찾았고 얼방 없니? 정화 정화 아아아아 이소호 어구 어구 어 나이스 도족 나이스 악사 온다 어디냐 들어와 들어와 비스 정보 비스 도족 오우 죽음의 고리 속박기 도템 아 제발 아 제발 아 제발 아 제발 아 제발 으어어어 얼음방패 큰일났다 난리 났다 어우 별.. 보름달 떨어지고 난리 났다 자 저 생존기 도망가 저 야탈 빨리 도망가 아우 상대편 보기가 깃들었어요 3층으로 올라가자 보기 아직 HP 592만 야 나 여기까지 잘 왔다 대단한데? 피 달기 시작한다 보기 피 달기 시작하죠? 자 껍준비 기사 껍질 어 죽 빨리 죽어라 빨리 죽어 슬픈오리님 추천 감사합니다 저 떨어지면 땡겨 땡겨 땡겨주세요 땡겨주세요 어 땡겨 땡겨주세요 땡겨주세요 왜 안죽어 어 어 도저갔다 söz 만 존 만 존 멘 안 죽어 어우 진기피..어 저 보기피 안된다 이제 탄다 콩 왜 이렇게 못가지? 잡았고 나이스 어 보기 어 160만 150만 100만..어 잡아 그래 오어어어 아으 아으 어디갔어? 잡아 해피 구망 요비의 팀 어 제발 어 제발 어 제발 어 꼽았다 꼽았다 어 꼽았어 1대0 무장해제 어 나 기스로 레벨을 어 기스로 했어요 얘 태풍으로 밀어버릴라 그러네 다시 나 기스로 꼽았다 아 정술로 고수로 꼽았다 들어와 무장해제 재우고 태양광선 잡았다 같이 어 마나부터 나 물빵 있나요? 어 진짜 힘들게 꼽았다 다행이다 어 어? 뭐람? 어 먹미? 별똥별이 왜 떨어져? 어? 이야아 멋졌다 어딨어요 전 중앙으로 나갈게요 깃발든 호드가 어디로 갔지? 나 그리고 아까 조드가 3층에서 때렸잖아요 나 그리고 아까 조드가 3층에서 때렸잖아요 요거 스킬 야생의 약진 늑대를 변해갖고 뾱 어 들어가는 이 스킬이 그거네 3층까지 올라가네 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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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어뢰 변이 자정거리에서 벗어났습니다 너무 멀리 있습니다 너무 멀다 바로 공 가자 그냥 이 노래방 같은 데에서는 고술도 괜찮은 것 같아요 흠흠흠 고술이 괜찮은 전장을 좀 찾아보는데 어 어 고대해안도 고술 괜찮은 것 같고 정수도 괜찮아요 고대해안은 3층에 있나? 아 구속의사기역 이거 호드꺼구나 상대편 힐러는 게리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아 예정술은 뛰는게 있거든요 공중에서 근데 고술은 없어 다시 다시 걸어가야돼요 ㄴㅂ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아ть 정말 아야 physical 아이ㅆㅆ 뭐여 이거 왜 자꾸 떨어져 그 다음에 보호기사 기중첩 육중첩? 이거는 힐러 무시하고 그냥 기술 때려도 되겠다 기술 때릴게요 이제 보호기사 넌 죽었어 내가 어? 유물무기도 아껴놨다 야! 야! 잠깐! 어어 노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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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뺏었지롱 가자. 가자. 가자 어 cannons시간 1분 57초 이게 버텨도 되겠는데 어 물건 2분 erte색을 뺏jang 으앗держangers 아 2분 아니 잡고 가기에는 이 중첩도 지금 칠중첩, 팔중첩이어 가지고 상대편은 볶이란 말이죠 저는 고스리고 이거 버티는 것도 좀 그래서 저 온다, 온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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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온다 온좋아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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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고 돌찍 짜식아, 어? 발뭇기 비쑥 큰 Borch 우리턴 힐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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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러님! 힐러님! 흐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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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흐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어, 잠깐만, 어, 힐러님 없나? 힐러님 불안정한 무통 끊고 흑맨태 약진 죽음의 고리 어어... 아앜ㅜㅜㅜ 깃발 어, 깃발 다시 들어갔다 어, 시간가루 57초, 57초 57초! 오오! 57초! 52초! 51초! 잠깐만! 오! 오오오! 일로와. 스킬 끊고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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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초! 야 잠깐만 빨리 빨리 어 블러드 쓰고 나 좀 땡겨줘 머리끄댕이 좀 땡겨줘 머리끄댕이 어 사진님 머리끄댕이 어 사진님 머리끄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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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사진님 머리끄댕이 땡기라고 땡겨 어 쿨쿨쿨 머리끄댕이 쿨 어 됐어 나 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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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일 어 무덤에서 무덤에서 어 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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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격투템있다 아아! 2초 1초 아 아 호드 승리 크아 와 거기 기수 야 2초 1초만 1초 전에 끊겼어 아 호드가 우리가 1대0으로 앞서 있었는데 깃발을 마지막에 꼽는 팀이 이기잖아요 동점이면 호드가 깃자리에 있었고 아 진짜 아깝다 1초만에 야 1 아 아깝다 아 그래도 1초만 더 버텼으면 우리가 이기는 건데 그쵸 에이 그래도 재밌는 전장이었습니다 고술이었어요 아유 부디송이었습니다